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다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을 한번 실제로. 금을 만들어보니까요?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 실제로 처리를 가지고 저희가 화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다음에는 금은빵 종료 1과 2과에서 10년 이상 금은빵을 하신 사장님을 모셔서 이게 순금인지 정확한 측정. 18K인지 24K인지 32K인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면 MC가 필요한데요. MC는 박명수 그리고 출연자는 금보라 그리고 금이들 은지우. 아 금이들 할구나. 은지우. 아 좋다. 그리고 금은동. 은지우. 동영배. 태양. 태양. 그리고 이 자리는 장동민. 동생 들어가죠? 장동민 정도. 가능하네.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섭외될 연예인분들. 우피 골드버. 아 그렇지 골드 들어갔네. 그리고 금성무실. 실버스타 스텔론. 그럼 우피 골드버.